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서디 국어 강사 지니쌤, 난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중간고사가 아주 그냥 코앞으로 닥쳐와가지고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또 캐스트 올린 지 20일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낙낙 노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잘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때쯤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빈틈없이 중간고사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한 세 가지 성공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별개의 것들을 하나로 모으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놓치기 쉬운 것들 다시 되돌아보자. 돌다리를 계속 두드려보자 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보기 싫은 것들 직면하는 연습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별개의 것들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단관화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으되 이 모으는 것들 안에는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필기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학교에서 그 수업을 들을 때는 교과서에다가 필기를 하죠.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프린트를 주시기도 하고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서 공부할 때 자습서나 우리 이제 강좌를 들을 때는 자습서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데다가 필기를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다가 어 나 좀 궁금한 게 생겼어. 그러면 포스트잇 같은 거를 갖다 붙여 놓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 하나의 단원을 공부하는데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문제집에서 문제 풀 때도 몰랐던 거 그 다음에 뭐 필기 해놨던 거 포스트잇 붙여놨던 거 막 흩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나를 잡아서 싹 다 펼쳐놓고 모아. 다시 쓰고 이쁘게 필기 정리해라. 이게 아니야. 내가 포스트잇 붙여놨던 거 띄워가지고 교과서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프린트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주셨던 거 관련 있는 페이지에다가 끼워놓고 이런 식으로 한 책 안에다가 내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파일링을 해놔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이쁘게 정리하지 않아도 꼭 내가 이 작품에서 이 단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반 선생님 필기 같은 거 좀 잘 볼 필요가 있죠.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약간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체크하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시험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반, 뒷반 선생님들 필기를 한번 모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이런 꿀팁을 좀 드리자면 실제로 현장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기 같은 것들을 같이 비교를 좀 해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한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이쪽에 없으면 채워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필기를 좀 모아가지고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다른 담당 선생님 만나는 다른 반 친구 만나가지고 필기 같이 교환해서 같이 좀 비교해 보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좀 든든하게 시험 준비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진짜 꿀팁인데 한 단원 안에 있는 작품들 있잖아요. 제가 연기 작품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원 하나에 작품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 예를 들면 2학년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1학년 통합국어 안에서도 한 단원에 여러 가지 작품들 시조 내 편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고전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개별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모아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무슨 수업했냐면 문학 신사고에 어제 공부했던 게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었고 오늘 본 게 고재종의 세한도라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2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작품이었고 남신의주가 그 다음에 오늘 봤던 세한도가 2단원의 2단원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단원, 두 번째 소단원의 각각 작품인데 이거를 각각으로 보지 않고 2단원이라는 하나의 단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를 같이 묶어서 보라는 거예요. 묶어서 본다는 건 비교하는 겁니다. 두 개의 작품이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또 유사한 표현 방식은 없는지 주제는 어떻게 다른지 혹은 비슷한 소재가 있지는 않은지 두 작품이 둘 다 나무를 소재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지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이걸 하나하나 그냥 따로따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싹 묶어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별개의 것들, 별개의 작품들이지만 하나의 단원 안에 묶였다는 건 하나의 큰 주제로 얘네를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교과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모아서 정리하는 것 즉 비교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남신의 주유동은 가 지문으로 나오고 세안도는 나 지문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똑같이 두 개의 나무에다가 소재 밑줄 쳐놓고 얘네 두 개 비교해라.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작품들 한눈으로 바라보는 거 이런 거 필요하다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교과서 속의 표현들 있죠. 예를 들면 회의적이다, 체념적이다, 자조적이다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솔직히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까먹었어. 그러면 다른 데서 찾아서 적어놔 거기다. 이것도 모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서 날아갔던 개념을 다른 개념이나 이론서에서 찾아다가 선생님 개념 강좌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료 엄청 많이 드리잖아요. 그 자료에 쓰여있는 거 찾아가지고 교과서에다가 꼭 적어놔. 그냥 여기 있으니까 됐지 하는 게 아니라 적어서 너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교과서 쫙 훑어보면서 아 맞아 내가 이거 까먹었었어. 이런 표현 나오면 유의해서 봐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여러분 별개의 것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진짜 공부가 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결론은 내 자료 안에 내가 모르는 게 없을 때까지 자료를 세세하게 준비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을 되돌아 봐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대충대충 보는 줄 몰라요. 사실 이제 제가 그랬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실수 많이 하고 덤벙덤벙 거리고 막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듯이 이렇게 그 수업을 공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말 빈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놓치기 쉬운 것들을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과서 날개 질문 같은 것들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교과서 강좌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녹여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봐야 돼. 내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로 교과서에서 질문을 던지는 문제로 한 번씩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나의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날개 질문들 꼭 직접 답 써보시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거 학습활동 예시다반 내 손으로 써보는 겁니다. 사실 자습서 사면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학습활동의 예시다반들 다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 색깔까지 입혀가지고 볼드 처리 해가지고까지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시험으로 나올 수 있는지까지 보는데 그래도 스스로 한 번은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학교 서술형 나오는 학교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필수야. 학습활동을 문제화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에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제 낼 때. 그렇기 때문에 학습활동은 반드시 내가 한번 해봐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학습목표에 맞는 국어 개념이나 이론 같은 것들도 놓치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단원 처음에 시작할 때 있잖아. 단원 열기 이런 거 나오잖아. 거기에 이런 설명들 들어가 있죠. 그거 안 보거든 대부분. 근데 우리 교과서는 여러분 단원을 구성할 때 이 학습목표에 국어 이론과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꼭 시험에 한 문제씩은 나와. 한 단원에 하나씩은 꼭 나와요. 완전히 활동 중심이 아니고서야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우리 단원 처음 열 때 들어가는 개념이나 이론 같은 거 많이 좀 놓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1학년의 여러분 시조 내 편이나 아니면 고전 소설 같은 거 묶어놓은 단원들 있죠. 그게 뭐 때문에 묶여있는 거냐면 한국문학의 전통. 이거 알자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한국문학의 전통이 뭔지 알아? 여러분? 모르잖아요. 놓치고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챙기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작품들 보는 건데 이걸 놓치면 문제 나오면 뭐 그냥 틀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꼭 보고 가야 된다. 제가 개관으로 정리해드리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추가 프린트. 이거 여러분 진짜 놓치기 정말 쉽거든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로만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추가 프린트를 주셔.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더 많이 이제 알자고 주시는데 이 프린트를 꼭 나중에 보게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막 갑자기 자료가 쏟아지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진짜 약간 상상만 해도 약간 조금 걱정되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해보자면 시험 전날이야. 프린트까지 막 보고 있어. 나 진짜 이번에 1등급 받을 거야. 보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 나 내일 시험이야. 그러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야.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학원 안 다니면은 뭐 학원에서는 뭐 질문 이렇게 문자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나 그럼 어떡해. 너무 덜컹 하잖아. 지금 생각만 해도 막 약간 손에서 땀날 것 같지 않아요? 왜 내 손에서 땀이 나는 거야 지금? 내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를 미리 봐. 미리 보고 질문 처리할 거 무조건 포스트잇 해놔.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프린트 같은 거 나오면 거기에다가 내가 프린트에다가는 이제 질문거리가 있으면 포스트잇을 노란색을 쓰든지 분홍색을 쓰든지 이렇게 색깔을 그냥 통일시켜놨어요. 그래서 노란색 프린트 이 뭐냐 포스트잇은 무조건 내가 다 떼어야 공부가 다 된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눈에 띄게 해야 되고 프린트 잘 챙겨야지.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결론. 진짜로 다 보았나요? 여러분 책 덮기 전에 생각했나요? 이렇게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놓치는 거 없도록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보기 싫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애들을 바르게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모르는 것에서 틀리게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에서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가 계속 나를 잡게 될 거예요. 내 성적을 올라가야 되는데 내 발목을 자꾸 잡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마음에 새겨. 취약과목, 취약단원. 많이도 아니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두 번씩만 더 본다. 제가 요즘에 피트를 가는데 이제 피트를 하면 선생님이 개수를 이렇게 붙여주시잖아요. 근데 항상 마지막에 두 개를 더 넣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열 개만 할게요. 하고 아홉 개 이제 하면은 자, 두 개만 더 할게요. 그럼 난 열한 번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두 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두 번만 더 본다. 내가 똑같은 단원들을 봐도 싫어하는 단어는 두 번만 더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공부를 할 때 싫어하는 거를 조금 더 자주 봐야 된다라는 마음을 좀 먼저 세팅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틀린 문제. 너무 꼴보기 싫죠, 여러분. 아, 내가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보기가 싫잖아. 근데 이걸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틀렸던 거 또 다시 틀리지 않죠. 자, 근데 여기에서 틀렸던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쨌든 내가 오답을 골랐기 때문에 틀린 거잖아요. 그 오답을 나는 정답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고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 풀 대로 돌아가서 나는 이걸 왜 정답이라고 생각했었지? 이걸 써야 돼. 그래야 오개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이게 정답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한 이유. 꼭 써서 넣으시고 그걸 꼭 고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운 내용이나 지문 같은 거는 사실 너무너무 꼴배기가 싫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피하고 싶잖아. 예를 들면 학평 지문 같은 것들 뭐 기출 들어가는 친구들 많죠. 이번 9월 학평뿐만이 아니라 6월이나 3월 혹은 그 전 지문들이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은데 너무너무 보기가 싫어요. 어렵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일수록 더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학평 같은 경우에는 해설까지 다 꼼꼼하게 변형편 안에다 넣어놨으니까 변형 강좌 안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 보시고 모르겠는 건 무조건 질문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질문 게시판 봐봐. 지금 질문 이만큼이야.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돼요. 우리 질문 조기님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해드릴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건 물어서 알면 돼. 그러니까 보기 싫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와줄 여러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이 어려운 것도 한번 잘해보도록 하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해야 하는 거 이거 3일 전까지는 제발 처리했으면 좋겠어. 물론 시험 전날까지도 좀 이렇게 헷갈리고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마음을 그렇게 먹자는 거야. 안 그러면 시험 당일날까지 막 발을 동동 걸어야 되고 그 막 불안한 마음 생각만 해도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질문 처리 해놔야지 여러분 내신은요.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제일 확실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무실 잘 못 가잖아요. 시험 기간 때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거 체크 체크 해두시고 뭐 학교 선생님 수업 끝나고 이제 복도에서 여쭤본다거나 교무실은 못 가니까 뭐 시험 전에는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당장은 꼴보기 싫은 애들을 내가 바르게 봐야 내 성적표가 보기 좋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지금 이제 뭐 1, 2학년뿐만이 아니라 3학년 친구들도 그리고 N수생 친구들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이 50일 남았더라고 또 수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다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도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걱정되거나 고민되거나 좀 어렵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지금 준비를 해놓은 퀘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합격의 기운을 나눠드리려고 제가 운전면허를 또 땄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운전면허 따러 가서 내가 브이로그를 찍었어. 그거를 편집이 거의 끝나가 지금. 여러분 시험 공부하시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합격의 기운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시험 정말 응원하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 정말 진심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고 있으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퀘스트와 강좌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